시즌 첫 투어를 영종도로 가고 있습니다. 슈퍼 커브를 타고 왔고 커브 무리들과 함께 떠나려고 합니다. 거의 혼다 데이 수준으로 커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색깔도 다양하고, 변식도 다양하고, 스타일도 다양하고, 특히나 이 차 같은 경우는 좀 유명한 편이죠. 범표 데칼데이, 여기도 헌터 커브, 핫했던 헌터 커브, CT125도 있고, 여기 제 바이크 있고, 가장 무난한 흰색 바이크들도 있고, 그리고 선호도에 따라서, 그리고 연식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런 노란색, 겨자색 같은 노란색 이런 것도 있고, 자세히 보니까 여기는 펄이 들어갔네. 여기는 펄이 들어가지 않는 센 노란색이고요. 오늘 영종도로 배 타고 들어가서 각자 개성이 이렇게 강한 커브 무리들과 함께 영종도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 타고 들어가서 부문이 있고, 전타게IP 저의 상황이 이렇게 강한 커브 무리를 담아요. 지금ование 하나로 배 타고 들어가서, 저는 이런 원을 하여, 대부분 안에 들어가거나, 둘 다 위로를 담아요. 지금 해결하고 있는 거라고 하고, 내가 정확한 커브 무리를 담아요. 지금 세월이 들어가서, 진행해가 아닌 내 인생은 주제에 따라서, 지금 재활용하는 데이터가 만약에 있어,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없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